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피벗의 쇼그랜드 토탈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피벗 테이블에서 각 열과 각 행의 총합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입니다. 총합계를 표시할 경우 쇼그랜드 토탈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벗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피벗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항목을 이동하여 동적으로 피버팅이 가능합니다. 항목의 순서를 변경할 경우에도 피벗표에 동적으로 적용됩니다. 특정 항목을 필터링해서 선택한 기준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정 항목을 피벗표에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해 보겠습니다. 초기 상태에서는 각 행이나 각 열의 총합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디자인 뷰에서 피벗을 선택하고 피벗의 Show, 그랜드 토탈 속성 값을 Pulse에서 True로 변경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우측에 총합계 컬럼이 생성되어 각 행의 총합계가 표시됩니다. 하단에도 각 열의 총합계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